그럼 우리 수업을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쿠키라는 것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키는 어디에 속해 있는 기술이냐면 당연히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서로 주고받는 정보이면서 HTTP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신다면 HTTP 쿠키라고 하시면 과자를 제외한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HTTP 쿠키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HTTP쿠키스라고 하는 문서를 같이 보면 쿠키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첫 번째, 인증 두 번째, 개인화 세 번째는 방문자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적혀있고요 쿠키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적혀있어요 여기 보면 the set쿠키 즉, set쿠키라고 하는 이름의 헤더 값을 응답하는 HTTP 메세지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HTTP의 응답 메세지가 위에 있고 set쿠키라고 해서 yummy쿠키는 초코라고 하면 yummy쿠키라는 쿠키 값의 값은 초코라는 뜻이고 동시에 tasty쿠키라고 하는 쿠키 값은 strawberry라고 하는 두 개의 쿠키를 생성하는 응답 메세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럼 우리 한번 쿠키를 node.js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node.j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cookie.j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웹서버를 만드는 코드를 여기에 작성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같은 코드를 보시고 타이핑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localhost 3000번 포트에 쿠키라고 표시되면 잘 된 겁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 크롬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면 인스펙트 한국어로는 검사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통신하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나오죠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보시는 것처럼 localhost라고 하는 서버로 접속할 때의 통신 내역을 보여주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headers 안에 response header에는 쿠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setCookie yummyCookie와 tastyCookie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쿠키 값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응답하는 메시지를 조작해야 돼요 바로 그때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드.js 기능이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response write 쓰다 뭘요? header 그리고 이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성공이면 200 뭐... 뭐죠? 찾을 수 없으면 404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주는 거예요 성공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객체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그 안에다가 쿠키를 keyValue의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setCookie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쿠키를 두 번 중복해서 쓰는 걸 통해서 복수의 쿠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경우에는 인자로 배열을 주도로 약속되어 있고요 여기에 yummyCookie는 초코 그리고 tastyCookie는 strawberry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해 볼게요 자 Reload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setCookie라고 하는 두 개의 헤더 값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equestHeader에는 아직은 쿠키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Reload를 한번 해 봅니다 그 전에 여기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는 제가 주석을 처리해서 더 이상 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setCookie 헤더를 보내지 않도록 처리했어요 그리고 Reload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는 localhost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청이 먼저 들어가겠죠 웹브라우저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청에 보시는 것처럼 쿠키 값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응답은 더 이상 쿠키를 보내지 않죠 왜냐?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그러지 않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웹브라우저는 Reload를 할 때마다 setCookie로 인해서 구워진 저장된 쿠키 값을 쿠키라고 하는 헤더 값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쿠키가 현재 웹브라우저에 주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cookies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쿠키가 만들어졌다 리퀘스트 쿠키로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쿠키를 지우고 싶을 때는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가보시면 어떤 특정 주소에는 이런 쿠키들이 있고 이 중에 쿠키를 지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Clear All 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쿠키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발하다 보면 지워야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모든 정보시스템의 핵심은 CRUD 생성, 읽기, 수정, 삭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읽는 법은 아직 안 봤고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 봐야겠어요? 어떻게 서버 쪽으로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쿠키를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